올여름 코로나19 사회적 거리 두기 해제 등의 영향으로 보령과 태안 등 서해안 해수욕장을 찾은 피서객이 지난해보다 크게 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 여름 피서철을 전후해 해양 머드박람회와 머드축제가 열린 보령 대천해수욕장에는 281만 천여 명이 찾아 지난해보다 피서객이 70% 이상 증가했습니다. 말리포 등 태안 지역 28개 해수욕장에도 피서객이 지난해보다 26% 증가했는데 빅데이터 분석 결과 3명 중 1명은 경기도에서 왔고 보령 해저터널 개통 영향으로 광주와 전라남북도 관광객이 지난해보다 60% 이상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.